말 그대로에요. 여러분들은 이걸 다 극복하셨어요 혹시? 6월 평가한 영어가 나에게 미친 이 상처. 나는 아직 극복 못했어.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내가 시험을 보는 사람은 아니지만 몰라 이게 이 아들 딸내미를 생각하면 야 이게 금방 아물지 않겠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저 진짜 좀 칭찬 좀 해주세요. 진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지금 안되겠다 싶어서 왜냐하면 이 6평이 너무 큰 메시지를 담고 있는게 나는 너무 느껴져. 너무. 여러분들은 그냥 다음은 또 잘 나오겠지. 이런 분들은 안 하셔도 되고. 6평 뭐 이번에 누가 출제했기 때문에 이런거고 이렇게 안나오고. 하 얘들아 작년 9월 평가감부터 지금 이어진 현상인데도 그래도 니가 받아들이지 않겠다면 이 영상 안보셔도 되지만 나는 이번에 시험의 난이도를 떠나서 이걸 통해서 뭐라도 좀 더 해서 조금이라도 좀 준비해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6평의 이 악마의 기운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준비를 했어요. 뭘 좀 준비했냐면 제가 지금 강의 좀 찍다가 중간에 이 감동이 와서 그냥 말씀드리는데 현재 즉 6평 기점으로 현재 그리고 과거 그리고 미래를 연결을 조금이라도 시켜드리고 싶어서 아주 적은 양으로 많아봐야 두 강도 안될 것 같은데 이거 미안하지만 근데 패스 있는 분들에게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안해요.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현재 내가 마주쳤었던 주요 6월 평가안의 주요 문제들이 과거에 어떤 문제와 사실은 매우 닮아 있었던 건지를 네가 이해를 하면서 선을 그어주면 그러면 앞으로도 이럴 땐 이래야지 라는 식으로 내가 미래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작은 디테일한 무기를 너가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 지난 세월을 책임져라 그래야 새로운 시험을 볼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시간 진짜 쪼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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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개서 여러분들에게 6평 문제와 유사한 기출 문제를 같이 연결시켜 드리는 강좌를 지금 막 찍고 있었거든요. 패스 있는 분들 이거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제가 지금도 계속 무슨 말을 하고 있었냐면 예, 원래대로 풀되 이런 상황일 땐 이런 거 해라 나는 정말 작지만 임팩트가 큰 디테일한 것들을 다 말해놨어. 그걸 제가 주요 문항과 연관시켜서 좀 적어놨으니까 교재 판매하지 않을 거니까 괜찮아요.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제가 첨부로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이 6평 유사 문제 파헤치기 특강 이거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프린트하셔서 강의도 굉장히 짧고 컴팩트하니까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디테일만 좀 얻어가시길 바란다라는 거. 왜냐하면 나는 아직도 이 기운에 머물러서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지 좀 더 더 안 다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나보다 더 절실하고 갈급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도 찍을 게 정말 너무 많은 상황인데도 이거는 그래도 그냥 하자라고 해서 이거 아마 현장분들한테 제가 공지를 좀 드렸을 거예요.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었다가 그냥 하기로 마음먹었다. 회사랑 얘기해서 하기로 했으니까 뭐 크게 시간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문제의 개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강의도 되게 짧을 거예요. 가서 과거와 옛날의 기출과 최근 오늘날의 6평과 앞으로의 미래를 하나의 선으로 한번 같이 이어봅시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건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당부 좀 드릴게요. 평가원이 말하는 대로 공부를 해야지 그래야지 어려워도 여러분들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건 처절하게 이번에 느끼기를 바랬습니다. 바랍니다. 바랍니다. 그래요. 김지영이었습니다.